전자리에 왔어요. 저거... 저 향이 다 썼어... 저 향이 다 썼어... 네... 저 향이 다 썼어... 같이 정글에 갔을 때 어떻게 약간 느낌이 오셨던데요? 아니요. 저는 사실 공글에서는 잘 몰랐고 정글 다녀온 후에 모임에서 부끄러워던 그런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. 어떤, 어떤, 어떤 점... 상화가 좀... 병량 씨한테 애들 부를 좀 따라줬잖아 약간 이은기 씨도 같이 갔을 때 이은기 씨한테 있는 네... 좀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다른 거 좀 요풍도 같이 좀 많이 썼고 그리고 모임에서 약간 진짜... 아... 그럼 튀김지는 진짜... 네... 전혀 없죠. 좀 약간 부담스럽지 않니? 전혀 없죠. 전혀 없죠. 전혀 없죠. 뭔가 이렇게 하기에... 또 소중한 지침해서 정말 딱 공통하게 둘이 공통하게 나왔어요. 네... 알겠습니다. 마지막에 이탄범만 해주세요. 네... 네... 나와야 강남아 너무너무 축하하고 나를 진짜 옆에서 처음으로 만나보고 지켜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. 뭔가 더 응원하고 잘 살 거라고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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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